이제 다들 아시죠? 박스에 효능과 병명이 적힌 건강기능식품 비전스마트. 1년에 단 한 번 뿐인 연말 이벤트를 시작합니다. 비전스마트 슈프림 6병을 구입하시면 한 병을 더 드립니다. 그리고 전 제품을 최대 30%까지 큰 세일. 1년에 단 한 번 뿐인 세일이라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? 놓치지 마세요.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안다면 비전스마트. 누나 힘을 주세요. 비전스마트.